딸이 엄마 있잖아.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서 했네. 딸이 지금 속에서 울고 있어. 신랑이 이미 한량의 끼가 있는 신랑인 건 보고 갔어. 밤 일 하는 건 문제가 없어 엄마. 내 새끼를 가져야 되겠다는 게 너무 마음속에서 강하게 들어와요. 요즘 더 그래. 왜 내가 봤을 때는 사이가 자꾸 병원을 안 가려고 해. 딸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. 사이가 씨가 없어. 내 신랑이 아이를 못 갖는 걸로 자꾸 느껴지고.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서로 간에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어요. 딸이 자식을 원해요. 그러기 때문에 집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.